아 목도 아프고 털깍이만 해야지 욜로 욜로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욜로코믹스 안녕하십니까 욜로박입니다 어 이제 갈수록 날씨가 너무 무더지고 있죠 그래서 옷도 얇아지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왁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머리숱을 좀 얻는 편인데 다른곳에 털이 많아요 다리 이런데 털이 많아서 다리 왁싱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직접 다리 왁싱을 하다가 눈앞에서 이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너무 아프다 잠깐 쉬자 하면서 왁싱테이프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실수인 척 머리통에 붙였을 때 그 반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. 근데 그냥 하면 안 그래도 저희 나이대 이 친구들이 머리숱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더 안타까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왁싱테이프 안쪽에다가 양면테이프를 바른 다음에 이걸 떼서 머리에 붙이고 왁싱테이프가 머리에 붙었다 라고 하면서 이 친구들 반응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자 그럼 첫 번째 실업지 충고가 오면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?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랄라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프네 뭐야? 왁싱화고 있어 왁싱테이프 다리털 좀 봐 왁싱을 해? 어 여름이잖아 또 꺼라게 해야지 남자들도 와아 드럭 아니 남자들도 관리해야 돼 나는 할패가 없어. 다리톨이 없어. 아니 군데군데 있는 게 더 꼴베기 싫다고. 이거는 이 정도면 그냥 밀면 돼, 나는. 아 밀면! 미는 거랑 뽑는 거랑 달라. 그래, 잘했어, 형. 다리가 너무 더러웠어. 아 좀 덥나! 덥나? 내가 해줘? 아냐아냐아냐. 절대로 잘 붙이고. 아래에서 위로 떼도 되는 거야. 아, 진짜로?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, 이거. 말이 아파, 이거? 한 번에 이만큼 뽑힌다고 생각해봐. 이거 다 뽑혀? 응. 아, 아, 진짜. 야, 너 같아. 해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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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잠깐만. 이거 샀어? 어, 마술? 아아아아악! 마술? 아아아악! 마술? 아아아악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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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우와! 야, 진짜 세다, 이거. 아악! 아, 나 목 아파. 아, 소리 질렀어. 찝찝해. 아, 또 붙여야 되는데. 아, 이제 물 한 번 먹어. 먹어야 돼. 아, 너무. 너무 아파. 아, 목도 아파. 야. 아, 아! 아! 아이씨! 뭐야? 야! 붙었어. 아이씨! 맞아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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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, 세척 떼먹겠다. 큰ㅏ다! 아이씨! 아이씨! 아이, 밑에 적. 세척 떼먹 Oh. 눈을 va 아이씨. 아아 아파! 아이씨! 아! 하아! 아이씨! 살살하라고! 아 누르지 마! 아 누르지 마! 알았어 안 누르지 마! 아 잘 해 줄게! 안 누르지 마! 나 누르지 마! 머리 지금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? 이거 가위로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? 이쪽으로 봐봐. 그냥 햇빛. 살살 띠라고 그러니까. 대박! 머리 어떻게 또 하고. 이기고 볼게. 이거 좀 문대면 이거 쎄게 나. 이거 어떻게 할 거야!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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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 아 어떡하지? 이거 가위로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? 그게 날 수도 있어. 아 이씨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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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웃음이 나와! 진짜 존나 짜증나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자르는 건 안 되는데? 이거 너무 자른데? 야 이거 화이팅! 아악! 아악! 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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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제대로 못 썼네. 아 뽑히는 거 같은데? 아이씨! 야 그. 하. 야 이건 안 되겠어. 너 어떻게 해. 지금 머리 자르는 거 밖에 없는 거야? 뜯는 건 안 돼 이거 지금 큰일 나. 뜯으면 내 머리야 이거. 아이씨! 아이씨! 이거 어떻게 해야 되네. 그러면 너가 밥 살래? 아 밥 살라고 무슨 얘기야. 뭐 어떻게 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지금 방금 그거 밖에 없는데 밥 사야 갑자기. 거기 사야지. 할 수 있는 용액이 있어. 어? 있어? 용액이 있어? 내가 일부러 그친 거야? 하하하하하하 씨 거봐. 마련해. 갑자기 디터븐스에 누가 붙여? 씨. 내 이럴 줄 알았어. 아. 근데 밥 살까? 와 총 3. 이거 Besides Liu볶어가야. 이 crezek كان야. 커피까지? 커피까지? 나 살 속에 안 나오는 거야. 어? 나 stories. 여기 살겠어. ping이 하나에 말해줘. 막 웃을 일이 없다. 아 게임이 안 나오잖아.. 죽억 돼! 아 악 나아학아악! 코끼리 코끼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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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곡끼리? 아 오케이 해줘! 오케이 해줘! 용혜 진짜 있지? 그랬어요. F1. 빨리 해줘. 빨리 해줘. 오케이. 아 뭐야? 진짜야? 아 잠깐만. 아이씨. 없지, 용혜. 근데 용혜 그럼 없어. 아이씨. 뭐하는 거야? 양면테이프. 양면테이프 맞아? 근데 너무 놀라서. 펀나가. 아이씨. 잠깐만. 근데 왜 왁싱테이프를 쳐? 뭐야? 아니잖아. 양면테이프 괜찮았잖아. 아 김혜오로. 아 다행이다. 어우 깜짝이야. 어우 진짜. 어우 짜증나. 아이씨. 나물 왜 이렇게. 아 놀래갖고. 실험지로 성공! 아 진짜 내가 맨날 실험지. 자 이제 철기가 찍어있으면 도착한다고 했습니다. 그러게 말하면 다시 한 번 감수를 깔게요. 철기가. 개진 머리 많이 빠져서. 요즘에 머리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지. 갑자기. 뭐해? 우리 회의하고 있었어. 나 왁싱하면. 지금 왁싱에 미쳤어 지금. 아니 다레트를 뽑아야 되니까. 아 너도 왁싱하잖아 원래. 나 왁싱하지. 진짜 털이야? 어. 어 진짜네? 봐봐. 나도 좀 왁싱 좀 해줘. 너? 어디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야 털을 왜 뽑았는데? 나 해봐. 깨끗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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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털 너무 많잖아. 형 심각하네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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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말해주면. 아래에서 이거를 뽑아야 돼. 알았어. 아래에서. 눈 감고 5초 3. 아 나도 마음의 준비가 다 눈 감고. 하나. 두. 와우. 오 주 Students 이게 어디어디라는 건 정해놓지 않았지? 보통 팔다리 눈썹 한 번 해보자 이게 팔이만 해야지 이예세요 야 이거 왜 묻혔어 하지udent 잠깐만! 야 이거 왜? 야야야야야야야! 야 이거 왜 묻혔어? 아니 장난으로 묻혔는데 나도 모르게 묻혀버렸는데 야 이걸 왜 묻혀? 야, 안 돼! 안 돼! 안 돼! 나 머리 잘 빠져! 내 미흡식이야 끝단 말이야! 내 미흡식이 됐어! 아니 아니 미흡식 어떡해요! 얘네 머리가 짧아가지고.. 아아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악! 야 밀착했잖아! 내 딜 또 맞잖아! 살짝 당 떼 볼게! 여기! 살짝만 해볼게! 아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아악! 조금만 떼 볼게 조금만! 아악! 아아아악! 아아아악! 너 여기 옆머리.. 옆머리.. 옆머리처럼.. 너 지금 여기 옆머리처럼 튀겨나가는 거 아니야? 형이 목이 렌즈에다 가려다가.. 아이씨… 아아씨 오고마있네! 아 이거 어떡하지? 형 세워 가서 갖고와. 형 머리 똑같이! 뜯어줄게 내가. 아니, 아니야 아니야! 아 형 나 이거 어떻게 안 했어! 아니, 잠깐만 나 이거.. 나 뜯어볼게요! 아 뜯지 말라니까! 나 머리 안 빠아! 아이씨! 야 너 머리 이렇게 내는 거야. 아아! 가자 가자. 이건 안 돼. 이거 떼면서 머리 더 다 뽑혀. 숙고 온다. 아니 가위를 왜 갖고 와냐고!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. 짤릴래? 아니면은? 방법이 없어. 저렇게 운다. 아니야, 아니야. 잠깐만. 아니야, 아니야. 용액 있어, 용액 있어. 용액 줘? 용액 줘요. 용액 줘? 내가 밥 살 거야? 뭐지? 왜요? 방울이 내가 왜 사야 돼? 거기 사야지. 용액 안 줘, 그러면. 용액 줘? 줘. 어? 그럼 말 잘 들어야지. 개인기. 개인 같은 소리 하고 있어. 말 잘 들어야지. 갖고 와! 그럼 그냥 떼, 그냥 떼. 갖고 와! 갖고 오라고! 개인기 하면 될게. 그럼 그냥 떼. 잘라, 잘라. 아니야! 시저 진짜 보여줄 거야? 네, 형님. 어, 보여줘. 바로 바꿔 올게. 그래 맞다. 근데 용액이 없어. 뭐야? 이 형 놔도 될 거야. 바꿔! 바꿔! 땀을 왜 이렇게 흘려. 이거 양면 테이프를 위에 덧붙여 놓은 거야. 어? 이거 왁친 그거 아니야. 절대. 봐봐. 머리카락 하나도 안 떨어졌어, 봐봐. 슬픈 땀 흘리네. 지금 땀이 이렇게 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. 철욱이 살 많이 빠졌네, 그새. 왜? 왜? 아, 부자 샀잖아. 이거 왜 참다고icker? 안돼, 나 앉아. 오케이. 내가 시키는거야.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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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!